분리선을 넘어 보니까 분리선도 사람이 넘기 힘든 높이로 막힌 것도 아니고 너무나 쉽게 넘어온 분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이제 한 200m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 번영, 분란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어지는 그런 순간에 이런 출발점에 서서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봄이 한창입니다. 이 한반도의 봄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공개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